비주얼이 진짜 이쁘다 색깔도 그냥 수박색이네 너무 예쁘다 응? 사이드 석수랑 아는 드라이어스 드라이어스국을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 왕호 아까 피프원이랑 서가봄룸 위에 아이스크림 벌집만큼이 올라갔어요 비주얼이 진짜 이쁘다 이렇게 얼음 맛 아프리카 여기 일단 들어가자마자 바로 곱고 되게 잘 나네요. 여기 얼음에 갈아먹는 느낌? 와 근데 약간 벌집이 너무 달고 사과풀이랑 맛이 진짜 너무 좋고 피칸이 오르보르 씹혀서 식사국까지 다 같이 먹는데 마지막까지 피칸이랑 후우시풀에 사과풀에 바딜라 크림 더 진하게 먹을 수 있겠죠? 이 세 개를 같이 먹어야 돼 호합이 너무 좋아요 아 이거는 후우시가 통째로 올라가 있다 여기에도 금가루 있어요 그리고 약간 당정같이 이런 거 음 음 음 음 음 호홍 씨가 다 치는 거 같은데 끓일 필요가 없어 그냥 싹 그리고 이 얼음은 약간 식힘 같다는 거 같아 미치지? 음 다 맛있어 다 맛있어 다 맛있어 샤드시랑 간파시고요 어린이랑 먹고 먼저 드셔보시고 김을 맛을 뜯어먹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 망고가 진짜 많이 들어갔다 망고를 한 개 반 정도 올려주면 돼요 솔직히 빗살만하다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제 향이 간편해서 먹을 남부 중에 진짜 최고예요 부드러운 거 봐 우유 먼저 한입 진짜 부드러워 입에서 뭐가 없지 설렌다 하나에 한 5,000원 이거 하나에 하나를 5,000원 5,000원 먹어볼게 한초만에 사라져 그리고 그리고 마유 과즙이 진짜 결정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망고샤베트 녹기 전에 먹어보겠습니다 벌써 좀 녹았지만 좀 더 상큼한 찜 망고 요즘 망고를 농축한다고 음 액기스구나 우유와룸이랑 망고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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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8만원에 행복을 느끼고 싶어서 먹을 수 있어요 8만원에 그렇죠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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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고 시럽 같은 게 들어있나봐요 얼음에다가 파스에 넣어서 이게 밑에 얼음이 많아서 아무리 없어서 너무 부드러워 아니 얘가 얼음 만큼 너무 부드러워서 엄청 잘 섞이고 그냥 사라지는데 엄청 달진 않고 되게 폴텀맛이 되게 잘 어울려 오오 근데 잘 어울려 진짜 파스 안달다 응 안달아 근데 아기 되게 잘 시켜요 지금 진짜 고소하고 망고도 달달하고 다 같이 먹으니까 맛있어 김치 희생 김치 수박 향이 진짜 엄청나요 색깔도 그냥 수박색이에요 어, 예쁘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꾸바먹는 느낌이야 진짜로 시원하고 진짜 입 들어가면 그냥 바로 녹아서 수박 빙수 되는 맛? 응 수박이랑 같이 먹으면 좋겠어 먹어본 수박 빙수 중에 제일 맛이 진하고 달라요 샤벳 재질이라서 질감도 좋고 일단 한 입에 넣는 순간 진짜 딱 기분 좋은 단맛이야 진짜 안에 그냥 다 얼음이에요 뭔가 되게 소금 같아 응, 핑크 소금 같아 보기에도 너무 예뻐요 근데 보는 것보다 더 맛있다 양 진짜 많아요 응, 양이 진짜 많아요 여름에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맛이에요 아무리 좋아하시는 내가 더 싫어하는 맛은 이거 나한테는 우리 안 좋아하네 그냥 이렇게 내아만 해가지고 네, 저장에서 돌아가는 거에요 네, 저장에서 란츠고 많이 다 남아있는 거에요 네, 저장에서 란츠고 상상대로 란츠고 Index? 궁합이 잘하는 느낌이야 수박으로 가야만 하면 대략까지 켜고 호소 드슥